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이기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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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오늘 레이기 23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절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안식일을, 5절부터 22절은 봄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 7, 7절을, 23절부터 43절은 가을절기인 속제일과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무엇으로 공포하라고 하죠? 성애로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절기를 성애로 공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성애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는 하셨지만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성애는 히브리어로 미크라의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코데시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요. 미크라라는 이 부름이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성애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 거룩한 부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애는 어떠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그 자리에 응답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거룩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반응하여 나온 이 자리.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성애로 공포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를 그냥 명절처럼 때가 되면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지킬 수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구별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애이고 이 성애를 절기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성애로 모을 뿐만 아니라 이 각 절기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절기마다 주시는 그러한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절이 많기 때문에 레이기 23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단 하나 공통적으로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들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죠. 안식일을 성애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애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수레굽 당시 급박했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6월절과 무교절에도 뭐하라고 말하세요? 아무 하나님 동의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7.7절에도 속제일에도 초막절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1절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25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31절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5절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레이기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성애로 공포된 절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쉴 것을 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절기를 성애로 공포한 이유는 각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이 쉬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건가요? 라는 반문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문화를 바라보면 이 가난한 땅에 정착 후에 농경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루를 쉰다라는 것 그것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힘을 가진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노동력이 곧 생산 능력인 농경문화 속에서 하루를 쉰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큰 손해를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저는 가고 시골에 있어서 목회할 때 잠깐 작은 밭이긴 했지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마을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밭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농사 지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비만 오면 정말 몇 시간 후에 밭에 나가면요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 있는지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만약 그 풀들을 다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와 실가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짓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무조건 절기 때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며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데 주일날 쉬는 것 지금처럼 불경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임대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루 쉬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루 쉬지 않고 매일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느껴집니다. 쉬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내 삶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생각을 역행하여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심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과 4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입시키시고 홍해를 갈아시고 강해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결국 그 가난한 땅에 정착하게 한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해로 공포된 절귀를 통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흘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함으로 온전한 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시공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동일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저부터요. 하나님의 주권, 이 땅에 의해 하나님이 천지만물에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대심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온전한 심,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의 안식이라는 책에서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이란 일하는 것을 그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다. 안식은 단지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떠한 상황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 근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매일 강야에서 그들의 먹을거리, 만나를 책임져주셨지만 7일째 되는 날은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안식이란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국기 26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들 일곱째 날에 나가면 거두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두려움이, 염려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듣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만나를 구하러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합니다. 전날 하나님께서 분명 두 배의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 강글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문제의 급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못하고 온전하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핸드폰 좀 제발 그만 봐, 그만 연락받으면 안 돼? 여러분, 오히려 바쁘면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가한 것보다 분주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내면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분주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 한편의 염려부터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심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해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건면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은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 안식을 친히 7일째 안식을 통하여서 몸소 실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이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앙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주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 우리에게 이 평안은 이 안식은 나의 노력과 내가 어떠한 성취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드려야 되는 속죄제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그 한 번의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안이 깨어지고 안식하지 못하고 심을 누리지 못하라는 것은 그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냥 분주함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그냥 평안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그냥 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너 지금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결국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환경을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거하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는 것입니다.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대 때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앙론이라는 글을 쓰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에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하였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종교와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한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 안식이 깨어지는 것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작게 여겨선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하여서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안식을 원하면서도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깨우쳐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멍해를 우리를 속박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멍해를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더 초조해지고 분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둘째 녀석이 이 갓난쟁이, 누워있는 갓난쟁이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럽냐고 물어봤어요.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빠 공부하지 않잖아. 학도 안 가도 되잖아.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명을 벗어버리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우는 사람 일이 없어 힘든 사람 은퇴한 사람의 허탈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오면 오히려 더 힘이 손나요? 아니면 더 피곤한가요? 더 피곤해지는 이유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을 깨게 만들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멍해를 함께 매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멍해가 심을 줄일 수 있습니까? 나 혼자 그 멍해를 지면 힘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매면 그 멍해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심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는 심과 평안 안식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레이기 23장 성애로 공포한 절개를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 절개를 때마다 지키는 여러 가지 규례가 우리를 속박하고 무겁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가 그 절기가 그 성애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온전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힘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만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안식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도 반함없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분주하게 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께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여 내려놓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사명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직장이 나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일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평안을 어렵게 황한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미 허락되어 주는 그 평안을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허락되어 주는 그 사명이 아버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허락되어 주는 그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평안과 심을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원하오니 주 예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강단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와서 함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4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자손에게 공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심 그 안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시는 기한 아버지의 안식과 평안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요.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만왕의 왕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요 왕이 계시는데 그 왕 되으시는 주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요 맡겨드릴 수 있는 자로 아버지요 내가 온전히 수리를 받으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주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평안과 심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